하와이수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레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3G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이어질까요? 바로 한 번 가봅시다. 뿅! 뚝뚝뚝뚝 으아아아악! 그만 때려! 나 죽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구독, 좋아요! 하하하하 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자, 아, 뭐야? 와! 샌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샌드? 브롤테일 에바인데? 뭔데 이거? 따당 브롤 세상으로 들어온 샌드의 모습입니다. 아? 어아 여기 어디냐 너 뭐야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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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미 리황이 생각 б 칸이 빨간 발견 Fatigue 처리해 처리해 다 anny 어 안오방진아 그렇다면ُ Great 난 Pa we could have the time rot 응.. 셔 너 같은 아이는 지옥에서 불타야해 으으 makers 이 센드 개 멋있어 뭐야 노 하왓 하 코올릴커같은 개그 캐릭터를 우리 브롤러들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정한 성남자들 브롤러도 대표하는건 바로 우리들 이거 말로해서 안되겠구만 잘못 좀 빌면 봐줄려는데 안 되겠어 너 이자식 어? 어? 안 돼! 멍청하긴 다음은 너 차례다 불어있다는 구국기로 잡는다! 왜.. 허후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죽어! 아니! 나랑? 닮은 놈 있잖아? 오.. 보잉? 아니! 보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프로러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잡았나? 헤헤 역시..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너도 지옥에서 불타야 해 일로와 간다! 오다! 또이! 또이! 큰일 났다! 어? 아니? 아니? 야! 일어나 얘들아! 거의 뭐 동풀갱어 같은데요? 동족끼리의 만남입니다. 아! 여! 친구! 너 좀 생겼구나! 해골들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나봐요. 일로와! 나의 공격을 이제 깨끗이 하네. 이제 시작이야! 고잉 잘가! 아! 하하하하 뭐야 이렇게 훈훈하게 끝난다고? 자! 이번엔 어딥니까 또? 셸리! 앤드 맥스! 그리고 마지막! 엘프리머까지! 오! 이렇게 또 팀업이 이뤄졌네요? 이렇게 어디로 가려는거죠? 프리머 펀치! 맥스어택! 에에에에에에! 아 뭐야 팀이 아니었어? 아 지들끼리 싸우는것구나? 1대1대1대1대1이었네? 어? 아 처음에 또 만들어졌어요? 우와... 네네네네네네넘. 빨리 들어간다! 안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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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블러들! 또 이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디로 소환된건가요? 아니? 이곳은? 뭐죠? 아아아 이거 그 뭐 포트나이트 세계에 들어왔나보네요 어어어 야야 어떻게 해 쟤들 다 총 들고있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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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도망쳐! 아! 맥스 사망 아아 자아 상자 일단 열어보자 아아 그래 총든 놈한테는 총으로 대응해야지 응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뭐 야 엘프리모가 총쓰니까 왜 이렇게 뭔가 이질감 느껴지죠? 오우 잘 가고 오케이 아아 역시 피지컬은 이 엘프리모님이시지 엘프리모 뚜 뚜 뚜 뚜 아아 하하하하하하 뒤로 조심해야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아 잘 가고 자 이제 셜리와의 1대1 바틀 최우승자 누굽니까 오우 야 벽 쳐서 막았어 오? 오케 만들었어 어? What are you doing? 음 뚜 뚜 뚜 뚜 뚜 어? 무빙? 무빙? 하하 하하 자 그렇다면은 벽으로 만들어서 지형짐을 이용을 해서 공격합니다 오우 오오오오? 하하하하 야하 고걸로 이제 사거기가 닿겠냐 임마 그이 어감이 또 다른 차원이 artık 돌아갈 수 있나요? 브롤러 브롤러의 생을 역시 브롤러들은 브롤스타즈 3개 있어야죠 응. 쏘용?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겨우 돌아왔네. 너어어어! 하지만 그때 돌아왔을 때 모든 브롤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 아... 그냥 거기 있을 걸 그랬나? 1등 하고 왔는데. 자, 이번엔 또 엘프리머군요. 뭡니까? 어... 남은 브롤러 탄 2명. 10만명이 지켜보고 있다? 거의 뭐 그... 거의 뭐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배틀의 상황이군요. 헤헤. 어? 뭐죠? 아... 에너지 지우스 마이 지우스. 저거만 먹으면 무조건 승리지. 그때 등장한 누군가. 어? 포린? 여기요. 4월 브롤러. 파스 폴라우트! 오, 네, 잠깐만! 아, 내 얼굴!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 아, 아... 뭐야? 으... 음, 음, 음... 잠깐! 미스, 미스! 저 에너지 드링크는 무조건 뺏겨선 안 돼. 이건 내 거다. 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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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돋구는 몰려와요! 일단 뛰자! 마음 단단히 잡고! 어? 여기서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넌 이미 죽은 목사입니다. 과연 엘프리모의 판다는... 하하! 멍청한 놈 목숨을 포기했나. 로사가 만든 로봇답게 둘이 약간 팀처럼 움직이나봐요 박사님 전투모드로 바꿔주십시오 아 됐어 됐어 스프라우트 1호 출격 가자 조금만 먹으면 돼 일단 뛰어 아림도 없다 아 엘프리보 챌린저 꾹 무빙 뭔데 신의 무빙입니다 자 이제 쥬스 오케이 가볍게 획득 이제 승리는 내꺼에요 쭉쭉쭉쭉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럴 수가. 헤헤. 하하하하하. 멍청하게던 이제 죽음과 슬. 받아라. 워어어어어어어. 노우. 아 근데 원하는 그림이 이게 아닌데. 좀 더 아작 냈어야지. 어? 뭐야? 왜 이렇게 훈훈하게 됐나? 자, 보자. 내가 선수 그림 그려줄 테니까 아니! 그리면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를 잡아버렸네요. 자! 물어와! 스프라우터! 내 얼굴 난 이제 망했어. 미안해, 미안해. 붙여줄게. 그래도 1등 했다, 했다. 빅토리!